네, 크루드식 크루만지입니다. 크루만지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, 크루드 소란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소란이와 크루만지 사투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크루드, 크루만지, 일, 한 살, 두 살, 살, 살이 왜 여기 나옵니까? 이 몇 살이고 한 살입니다. 한 살, 아니 한 살입니다. 열 살입니다. 열 살, 10년 됐습니다. 10년 산입니다. 살이 크루드시에서 왔다. 살 워크, 깨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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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걷다, 걸어, 걸어, 깨릭. 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 밝혀셔 불을 밝혀서 밝혀서 스포트라이트 그냥 똑같네요.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. 스포트라이트 밝혀서 자, 솔드 휘로띵, 휘로띵, 파라찐, 파라찌 솔드, 파라찌 너무나 많은 단어가 이렇게 크루드에서 왔다. 크루드는 뭐 옛날에 그 페르시아 땅 아닙니까? 자, 풀성기 풀성기라는 단어는 페르시아에서 왔죠. 그래서 여기도 페르시아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. 비바즈 그래서 우리말의 양파는 아니다. 100년 전에 만들어낸 양파를 없애고 푸성기로 가야된다. 넵 선잠을 자다. 잠깐 눈을 붙이다. 선잠 넵 우리말의 새우 잠할 때 이 새우가 크루드에서 왔다. 새우 엑스 발음이 쉿 헤헤 헤헤 이렇게 바로 마저 헤헤 자, 그래서 새우 잠 할 때 이 새우가 헤헤에서 왔다. 넵 크루드에서 왔다. 그... 그... 저... 서울에 그... 터키 기자 있죠 우리 알파고 TV가 구독해서 그 친구가 크루드 사람 아닙니까 그 친구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한국말하고 크루드 말이 너무 비슷하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움직이다 발걸음입니다 발걸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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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저번에 한번 했죠 우리가 레이지 게으르다 Q-E-L-P 뭡니까 결받다 결받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는 요구를 안했는데 결베이 할 때 결바 이게 다 결르다 라는 뜻이죠 이게 결받이면 몸께 게으르면 거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젤러스 질투심이 많은 젤러스 삐쭉 입을 삐쭉 내밀고 B-E-E-C-O-K 삐쩍 삐쩍거리다 삐쩍이다 이런 말이죠 삐쩍 삐쩍 질투심이 많다 이건 너무 충격적인데요 탄핵 임피치먼트 복숭아 아이입니다 임피치먼트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아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 널쩍버네 우리말로 뭡니까 널쩍 널쩍다 저번에 나바호 널쩍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널쩍다 떨어뜨리다 널쩍다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이쪽에서 페르시아 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단어라고 우리가 이제 이 사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널쩍다 널쩍다 널쩍붙네 맞는 거죠 그래서 쯔 발음이 중요하죠 널쩍다 저번에 널 뛰기가 아니고 널찌기라고 했죠 미국의 나바호 그 책 사전 보면서 위에서 아래로 중력의 힘으로 떨어지는 거는 널쩍다 널쩍다 라고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나바호 사전을 보면서 그래서 널쩍다 널쩍다 널쩍붙네 널쩍붙네 이거는 경상도 사투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장 hurt 띠다 띨 심장이 띠다 할 때 띨 그 다음에 이건 뭐 너무 충격적입니다 헴풀 아 헴풀 해롭다 위험하다 지랄하네 지랄하네 그겁니다 저거 저 지랄한다 저거 저거 위험한 짓 한다 저거 그 말입니다 지랄하네 아닙니까 이 경상도 사투리 아닙니다 다 이쪽에서 넘어온 어쩌다가 제가 경상도 대변인이 됐노 아이고 나 참 자 폭스 레우 우리말의 여우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 폭스 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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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왔습니다 크루도에서 왔습니다 크루만지에서 우리말의 여우라는 게 네 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 그 다음에 파이트 보통 우리가 이쪽 사람들 견상도 말로 셀이라 그러거든요 때려라 이렇게 말 안해요 그냥 셀이라 셀이뿌라 싸움해라 이 말이거든요 셀이라 야 서로 함 셀이바라 셀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셀 셀 싸움 셀이다 야 때려 이렇게 안합니다 그래서 셀이다 셀이뿌라 어떻게 하다가 이게 제가 이거 완전히 견상도 대변인이 되어버렸노 자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충격적인데요 자 부처 부처 셀어제끼 썰어제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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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게 사전에 나온 겁니다 제끼다 일을 솜씨 있게 쉽게 처리하거나 빨리 해버린다 솜씨 있게 지금 국어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끼다 그래서 셀어제끼 부처 정육점에서 일하는 우리 고기를 다루는 사람들 부처 자 베이비 캐리지 굴리개 굴리개 아닙니까 굴리개 굴리다 베이직 폼 굴리다 굴리개 애들 굴리개 위에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들 달래주고 놀고 같이 놀이터에서 굴리개 위에 올려놓고 굴리개입니다 굴리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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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단핵 임피치먼트입니다 굴리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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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형 넓주다 표준어 떨어뜨리다 그 다음에 나바허 아메리카 나바허 나바허 98번 동영상에 제가 하나 올려놨지 않습니까 투 점프 그래서 우리말의 전통 놀이가 널뛰기가 아니고요 널찌기야 찌기 왜? 찌 발음은 위에서 아래로 중력의 힘으로 뚝 떨어지는 거 이거를 찌라고 지금 다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널뛰기가 아니다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국어 사전에 좀 바꾸라고 널찌기로 맞잖아요 이게 지금 페르시아 땅에서 이런 단어가 넘어왔다고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단어들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고요 지금 탄핵 임피치먼트 널찌아쁘라 널찌아쁘라 아이고 잘 안되겠다 대통령을 끌어내려라 널찌아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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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